한국수자진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자본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어닝시즌 프리뷰 자료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연초에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상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연초에 강세를 보여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연초 흐름의 원인 중 하나는 부진한 4분기 실적입니다. 1월과 2월에 발표되는 한국 4분기 실적은 계절적으로 부진합니다. 비용이나 자산 상각 이슈가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한국 기업 이익 추정치의 낙관적인 편향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4분기 이익은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는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2월 말에는 힘을 잃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하는데요. 소재, 산업재, 에너지 같은 산업들은 4분기 비용과 자산 상각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 업종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IT 업종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